What a man, what a man, what a man, 알아 나는 그 맨 안녕하세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브레이브 엔드테인먼트 5년차 연습생 16살 김사무엘입니다 저는 춤, 노래, 랩, 외모, 영어, 애교 다 자신 있고요 짧고 굵게 애교 3종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? 잠시만요 저는 너무너무너무 1등 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제가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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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오르면 저를 뽑아주세요 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국민 프로듀서님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후 지금까지 김사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뽑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브레이브 엔드테인먼트를 응원하는 브레이브가 있습니다 네 이번 프로듀스 101에 저희 브레이브 엔드테인먼트의 연습생인 사무엘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랩이면 랩, 노래면 노래, 춤면 춤 어리지만 아주 스웩이 넘치는 친구입니다 끼도 많고 겸손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다재다능한 친구니까 여러분 꼭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프로듀스 101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시작됩니다 브레이브 엔드테인먼트의 연습생 사무엘에게 투표해주세요